서울대 근처에 오래 살았대서 이름이 서울대가 된 서울대 할매는 들리는 소문에는 돈 많은 영감 후처로 살다 주궁아파트 한 채 벗고 떨어진 거라고 했다 이름이 순이라서 순이 할매는 아파트 화단 빈 곳에다 채소를 기르고 시간만 나면 폐지나 공병을 주었다 전기세 아낀다고 세탁기 두고도 손빨래를 했고 오줌만 누웠을 땐 물을 내리지 않아 변기가 늘 뚫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무진 작가님의 여편 소설집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작품집은 5월 말에 출간되었는데요 바른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무진은 저와 함께 한때 소설 공부를 같이 했던 문우입니다 이 작품집을 손에 들었을 때 그리고 작품을 낭독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치열했던 글쓰기의 시간들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죠 글쓰기에 바쳤던 외로운 시간들이 문장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박무진은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한국소설 신인상 수상 비둘기는 어디서 잠을 잘까로 추보문학상 수상 중독으로 인간과 문학 이 계절의 소설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집에는 총 32편의 여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4편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벽장 속으로 내 나이 50 남들은 이 나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10살에겐 죽을 날이 가까운 노인일 테고 30살에겐 자기 걸 지키기에 급급한 기득권 세대일 테고 70살에겐 무서울 것도 없는 젊은 시절일 테지 어쨌거나 내가 생각하는 시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는 어려운 나이다 예를 들면 살던 집을 팔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동네로 이사하는 것 같은 일들 말이다 수도권이긴 해도 토박이가 많은 변두리 동네는 터세만큼 다정이 넘쳤다 신혼 때 나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이사를 고민했다 남편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출산 계획은 어떤지 우리 부부의 원가족 관계까지 이사떡을 돌리면서부터 시작된 이웃들의 지나친 관심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이사를 포기하게 된 건 간섭만큼 이웃들의 도움이 많았고 유순한 우리 부부는 그에 쉽게 감동받았다 밑반찬을 해서 나눠주는 엄마도 있었고 속상할 때 맥주 한 잔 마실 언니도 있었다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친구도 있었고 철탁선이 없지만 귀여운 동생도 있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나는 혈현보다 이웃에 더 의지해 살아왔다 나는 이제 50이 된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30년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다 아들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24세의 내 아들은 동성애자다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다는 사실을 나는 이웃들보다 늦게 알았다 커밍아웃이 뭔지도 모를 때였다 이미 이웃들 사이에 돌고 돌아 돌아버린 동영상 속에서 아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흰 셔츠를 입은 낯선 남자와 빛바랜 빨강 셔츠를 입은 낯익은 남자가 나란히 서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선포했다 그리고 키스했다 이웃들은 내 등을 토닥였다 나는 그 손을 쳐냈다 모두가 작당해서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는 것만 같았다 아니라고 내가 내 아들도 모를까봐 그래? 이웃들이 내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그들이 동영상 속에 두 남자인 양 사납게 노려보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더니 뿔뿔이 흩어졌다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부터 아들은 잘 웃지 않았고 말수가 적어졌다 천성이려니 부모 대력을 받아 수줍음이 많으려니 여겼다 학창시절 여자애들한테 한눈 팔지 않는 걸 기특해했다 남자애들과 몰려다니며 사고치지 않는데 안심했다 명문대는 아니어도 수도권 소재 대학에 들어간 거로 만족했다 이웃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나처럼 소관 썼고 아들 키우는 사람 실제로 투물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잠깐 밝아지는 듯했던 아들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어두워졌다 여자친구 없느냐고 물으면 아들은 실수로 대답을 대신했다 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느냐? 캐 물으면 아들은 관심이 없다고 했다 아들이 여자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까 봐 내심 걱정되었다 이웃들은 호강에 겨워 걱정을 사서 한다고 나를 타박했다 남자 말수 적은 건 흉이 아니라 자랑이고 행동이 가볍지 않은 건 쉬운 호감 대신 믿음을 준다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그래도 아들의 얼굴이 어두운 건 늘 마음에 걸려있었다 내 아들은 영상 속에서처럼 환하게 웃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은 동영상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바로 인정했다 나는 웃었다 엄마 돌리는 괘씸한 녀석이라며 등짝을 때려주었다 아들은 웃지 않았다 내 웃음도 증발해 버렸다 나는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졌다 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저 남자를 사랑하게끔 태어난 거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그런 유전형질을 물려주지 않았다 아들은 그건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나는 대불었다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의지는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아들은 그의 설명을 길게 덧붙였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말을 많이 하는 아들이 따설었다 내 눈앞에 있는 아들은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며 아들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수그렸다 그러자 애써 내리 눌렀던 울분이 차올랐다 뭐가 미안해 내가 소리 지르자 아들은 한참 대답을 빵서렸다 내가 동성애자인 게 미안해? 그건 아니고 그럼 대체 뭐가 미안하냐고 엄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들이 말했다 그럼 동성애자가 아니면 안 미안해도 될 거 아니냐고 나는 억지를 부렸다 자식 하나 있는 게 어째서 부모 삶을 망치려 드느냐며 악을 썼다 그때는 동성애자여서 아들 역시 힘들었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 부모는 자식을 다 알 수 없다 말하면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내게 물었다 정말 몰랐느냐고 조짐이 보이지는 않았느냐고 짐작조차 못했다고 나는 뺑새까지 했다 아들을 의심해 본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고민이 되었다 아들이 밖에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 어릴 적부터 엄격하게 가르치고 조심시켰다 그런 게 의심이라면 그런 의심이라면 수없이 해보았다 어떤 이웃은 아들에게 교회를 다니게 하라고 다른 이웃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게 하라고 또 다른 이웃은 아들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라고 했다 모두 나와 내 아들과 내 가족을 위해 하는 말이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을 왜 그토록 위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들은 우리 집에 큰 화가 들었다고들 했다 화가 들다니 우리 집이 망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내 아들을 화로 여기며 나를 붙들고 연신 말을 쏟아냈다 내 귀에 문짝이 있었다면 조용히 닫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작 조용한 건 남편이었다 집에 오면 남편은 말없이 소주만 들이켰다 심사가 복잡한지 얼굴이 예전 아들만큼 어두운 데다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닌 거지? 물어도 다른 동네로 이사 갈까? 물어도 남편은 대답 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나 혼자 만든 자식이냐고 악다구니를 쓰고서야 남편은 입을 열었다 애를 어떻게 키웠으면 동성애를 해? 그럼 당신이 키우지 그랬어? 내가 놀았냐? 회사 다녔잖아 지금 이 새끼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무슨 수모를 겪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몰랐다 신이 넘은 남편의 세상도 신의 내 세상만큼이나 달라졌다는 걸 내가 먼저 바뀌어야 했다 나는 동성애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살다가 장애가 생기는 것처럼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기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아들은 절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내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이웃들에게 나는 조금 더 당당해지기로 했다 세상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자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들은 그 일을 자식일로 생각했다 나는 동성애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이웃들의 오해를 나는 굳이 바로잡지 않았다 동영상을 찍었을 때도 그랬지만 아들은 예고도 없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 오면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의 남자친구는 내 아들처럼 지극히 평범했다 퇴근 후 집에 온 남편은 아들과 남자친구를 보고선 그만 폭발해 버렸다 부모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다 나는 몸으로 남편을 막아섰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내가 나아 내 손으로 키운 내 자식이 맞는 꼴을 보기 싫었다 차라리 나를 때려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헛웃음을 쳤다 나는 뒤를 돌아 아들과 아들의 남자친구를 번갈아 봤다 두 사람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고개 들어 고개를 들고서도 두 사람은 내 시선을 피했다 너희들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 그제야 두 사람은 나를 봤다 뭐라더라 옷장을 나온다고 했나 어차피 일이 된 거 당하고 살지 말고 숨어 살지 마라 고개 빳빳이 들고 살란 말이야 그러려고 옷장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 웃음 짓는 아들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좋아서 웃는지 웃겨서 웃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보고만 있던 남편이 에이 싫은 소리를 내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남편을 잡지 않았다 남편도 나만큼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이 진통을 겪어야 했다 소주라도 마시면 통증이 덜 하겠지 어떻게든 자기 방식으로 겪어내겠지 나는 남편을 낙관했다 등 뒤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현관을 봤다 남편의 등이 먼저 보였고 그 뒤로 새카맣게 몰려든 이웃 한 덩어리가 보였다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가는 그 덩어리 속에 촘촘히 박힌 수많은 눈알이 이웃과의 조명처럼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나이를 어떻게 겪는지 궁금하다 신이나 먹고서도 변해야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어쨌거나 나는 이사를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내 집에서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도어락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장금 보조장치까지 달아 그 누구도 우리집에 그 누구도 우리집에 한 지구로 발령받은 발령받은 남편은 나와 아들의 존재를 잊은 듯 아예 집에 오지 않는다 나 역시 바꾼 도어락 비밀번호를 남편에게 알려줄 생각이 없다 내 나이 50에 장만한 회색빛 커다란 벽장은 지나칠 정도로 안전하고 완벽하다 온실 속의 잡초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퇴근한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현정은 소파에 앉은 남편을 아니 남편이 앉아있는 소파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집에 있는 물건 중 가장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양가죽 소파를 보면 현정은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반품 가구만 전문으로 파는 매장을 알게 되었다 작은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가구의 가격은 시가의 절반 이하였다 운송 때문에 남편을 부르니 술자리를 취소해야 한다며 짜증을 냈다 매장 직원들은 싸게 산 만큼 화물트럭을 이용하라고 부추겼다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비해 운송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다 남편이 몰고 온 작은 usb에 소파를 싣자 트렁크가 다치지 않았다 지켜보던 직원들은 고개를 내져었고 남편은 창피하다며 구시렁 댔다 현정은 차 뒷자리에 앉아 소파를 붙들고 집까지 오면서 고급스러워질 거실 분위기만 생각했다 막상 소파를 가장 알차게 사용하는 건 남편이었다 현정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제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아들을 불러냈다 엄마 나 스마트폰 바꿔줘 요즘 애들 다 아이폰 쓴단 말이야 엄마가 오늘 갈비 해놨어 많이 먹어 아들 말을 못 들은 척 현정은 tv에 빠져있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tv에서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재테크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다 현정은 리모컨을 들어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밥 먹을 때 tv 틀어놓지 않기로 했잖아 남편은 끙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현정은 알고 있었다 지난 주말 같이 술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애도 컸는데 이제 당신도 할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전에도 남편은 동료의 아내가 방송 모니터 일을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시험 봐서 들어가야 한다는 방송 모니터는 현정이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현정은 모른 척 그렇구나 대답하고 말았다 남편은 현정이 아이를 갖기 전까지 사무실에서 잔물을 담당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현정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전업주부로 산 지 자그만치 15년이었다 젊은 구직자를 두고 나이 든 기혼 여성을 채용할 리 없었다 남편도 모르지는 않는지 한숨을 내쉬고 말았었다 식탁으로 가다 말고 현정은 이미 꺼진 TV를 돌아보았다 남편이 바라는 게 취업이나 부업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현정은 부동산이나 경매에 관한 지식도 없었고 주식이나 펀드는 위험하다고들 했다 자금도 없이 섣불리 덤벼들 일이 아니었다 20년 장기 대출로 집을 산 현정은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 대출금을 상환했다 빚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게 가장 심리적이라고 믿었다 갈비를 뜯다 말고 아들이 입을 열었다 갈비 남은 거 있어? 넉넉하게 했지 그럼 산이네 좀 갖다 주면 안 돼? 걔네 엄마 취직해서 산이 요즘 혼자 저녁 차려 먹는데 아이고 안쓰러워라 나는 부럽기만 하던데 산이는 용돈도 많이 받고 학원도 비싼 데로 옮겼대 맞다 차도 바꿨댔어 남편이 현정을 흘끗거리며 입을 열었다 산이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시는데 보험 설계서 현정은 피식 웃었다 겨우 안면이나 튼 사이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쉬운 소리를 곧잘하는 산이 엄마에게 딱 어울리는 직업이었다 자존심 강하고 염치 차릴 줄 아는 현정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 좋은 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갈비 내일 또 먹어야 해 우리 집은 뭐 생활비가 남아 도는 줄 아냐 사람 매정 허기는 남편은 현정을 보며 혀를 찼다 현정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공산품은 대형마트에서 신선식품은 시장에서 구매하느라 발품을 팔았다 짠맛 나면 중고매매 사이트를 들여다봤고 조리법을 검색해 다양한 음식을 상에 올리는 거로 예식을 대신했다 제 활용품 내놓는 날이면 쓸만한 물건을 집어오기 위해 쓰레기장 주변을 오래 어슬렁 거렸다 해비를 걷는 모임엔 나가지 않았고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면 집으로 불렀다 이면지 한 장 버리지 않고 연습장과 메모장으로 만들었었다 현정의 일상을 아는 사람들은 알뜰하다고도 궁상스럽다고도 했다 그 덕에 남에게 고개 숙일 일 없으니 현정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현정은 과일과 커피를 쟁반에 바쳐 소파로 들고 갔다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이 얄밉긴 했지만 소파를 보자 또다시 미소가 지어졌다 남편은 홈쇼핑을 보고 있었다 저 옷 당신한테 잘 어울리겠다 세련뛰면서도 무난하네 뱃살을 감춰주는 데다 날씬해 보이는 핏을 강조하는 블라우스와 와이드 팬츠는 현정뿐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면 입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조합이었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백화점보다 인터넷 쇼핑몰보다 싸다고 쇼호스트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2월 상품이나 대형마트 매대에 있는 옷에 비하면 비쌌다 또 또 돈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필요할 땐 좀 사 적자가 나는지 돈이 새다 가는지 신경도 안 쓰면서 사는 남편의 한가한 소리에 현정은 짜증이 치밀었다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쓰고 살면 우리 집 살림 거덜나는 거 순식간이야 제발 속 좀 차려 이 답답한 사람아 아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당장 내년에 우리 아들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당신이 마트 캐셔라도 하면 학원비는 벌 수 있을 거다 아냐 나더러 캐셔를 하라고 현정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에서 나오던 아들이 도로 들어가 버렸다 대도 앉는 것들이 캐셔한테 반말찌거리 해대는 거 못 봤어 그런 것들한테 고객님 고객님 고개 숙이면서 그 푼돈을 벌라는 거야 새파라케 어린 상사들이 나이 든 캐셔한테 얼마나 함부로 구는지 몰라 내가 그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산 것 같아 나 자존심 강한 거 몰라 애 고등학교 가면 내가 더 악착같이 살 거야 더 알뜰하게 더 지독하게 내 무릎이 갈라져나가도 내 손마디가 바스러져도 분해 치받은 현정을 황망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남편이 소파에 커피를 흘리고 말았다 현정은 화장실로 달려가 손걸레와 세제를 들고 왔다 쭈구려 앉은 자세로 소파에 커피 자국을 지우면서 현정은 끝없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집 아닌 데서는 어디서도 무릎 꿇지 않을 거야 고개도 숙이지 않을 거야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할 거야 먼 거리 도박단 산아 산이 이놈아 이른이 넘은 해치은 눈은 어두워졌을 망정 청력과 목청은 젊은 사람 못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려던 산은 낭패한 얼굴로 해치에게 갔다 해치은 커다란 파란색 구형 스마트폰을 산에게 내빌었다 소리가 안 나와 고장난 거 아닌가 봐봐라 산은 신경질적인 터치로 음소거 기능을 해제했다 조심해서 눌러라 이놈아 기순한다 얼마나 애지중지 다뤘는지 해치의 스마트폰에는 흠집 하나 없었다 해치의 폴더폰이 모든 기능을 멈추자 준규는 해치과 산을 데리고 휴대폰 대리점에 갔다 스마트폰을 받아들면서 해치은 눈물을 질끈거렸다 건설 노동자인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 아까워서였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다 내가 할아버지 스마트폰에 적응하시도록 도와드려라 결제를 마친 준규는 서둘러 공사 현장으로 떠나버렸다 어차피 산의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해치이 앓는 소리라도 하면 모든 책임은 산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었다 산은 먼저 연락처부터 저장해 주었다 전화 걸기와 받기는 해치도 어렵지 않게 해냈다 요즘 동네 영감들 보니까 카톡이라는 걸 많이 쓰더라 나도 좀 배워보자 산은 눈앞이 캄캄했다 자판 쓰기 어렵다고 문자 메시지도 사용하지 않았던 해치이었다 할아버지 연애해? 이런 썩을 놈이 할배한테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나도 카톡방인가 뭔가 들어가보고 싶어서 그런다 산은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해치에게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어도 해치은 이해하지 못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지려던 산에게 떠오른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온라인 고스톱에 빠져있는 중도년들이었다 그들은 소리를 줄이지도 않았고 혼잣말로 욕까지 했지만 스마트폰 사용은 제법 능숙해 보였다 산은 해치의 스마트폰에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리고선 해치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해치은 산이 고스톱 방에 접속해 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스마트폰 사용법에 점점 익숙해진 해치이 가장 어려워한 것은 로그인이었다 해치은 영어 알파벳의 생김을 구분하지 못했다 산은 종이에다 자판을 그리고 숫자를 써 놓았다 해치은 그마저도 헷갈려 했다 나 없을 땐 그냥 전화만 해 이 썩을 놈아 이게 얼마짜린데 전화하는 데만 쓰냐 젊은 것들은 이걸로 별거 별거 다 한다며 늙은이들이 호구냐 그럼 대리점 가서 알려달라고 하든가 나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공부 핑계는 옹색하기는 했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다 해치은 며칠 후 행정 복지센터에 스마트폰 강자를 등록했다 산하 짜장면 두 개 시켜라 건넌방에서 해치이 소리 질렀다 밥 없어? 산도 소리를 질렀는데 해치에게서는 답이 없었다 원래도 해치이 산에게 살뜰하게 밥을 해 먹이는 편은 아니었다 동네 친구들하고 막걸리를 마시다 빈대떡이나 순대볶음 같은 걸 포장해 올 때가 더 많았다 혼자 손주를 돌보는 해치를 위한 술 친구들의 배려였다 그렇게 얻어오지 못할 때는 김이나 햄으로 잔을 내놓아 산을 굶기지는 않았던 해치이었다 산이 해치방 앞으로 갔다 요즘 친구들 안 만나? 살림도 때려치웠어? 바빠서 그런다 내가 스마트폰 배우랴 영어 배우랴 돋보기를 쓰고 있는 해치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다 아빠가 힘들게 벌어다 준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라더니 짜장면 사 먹는 건 안 아까워? 말하면서 산은 해치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고수도 방 채칭 창에 욕설이 난무하고 있었다 해치이 불쌍한 표정으로 산을 쳐다봤다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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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왜 이래? 경로당 화투 친다고 근데 M창이 뭐냐? 욕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이제 글자 찍을 줄 알잖아 내가 느려서 아니 근데 뜰딱이 노인들한테 하는 욕 맞지? 해치의 표정에는 서글픔이나 분노가 아닌 젊은이들의 언어를 알아들었다는 뿌듯함이 서려있었다 내가 킵에 떠줄까? 킵에는 또 뭐냐? 산은 해치의 스마트폰을 가져다 채팅창에 대거리하기 시작했다 자판치는 속도와 말투로 보아 상대는 해치만큼은 아니어도 준규만큼 나이를 먹은 사람이었다 산은 먼저 상대방의 욕설을 캡처한 후 알고 있는 온갖 폐륜적인 욕설을 쏟아부었다 신고하겠다는 상대방의 메시지엔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산은 캡처한 채팅창을 몇 개 보여주고선 누가 불리한지 같이 신고해보자며 이죽거렸다 상대방이 게임을 종료했다는 알림이 떴다 보고 있던 해치이 킥킥대며 웃었다 근데 할아버지 진짜로 요새 친구들 왜 안 만나? 싸웠어? 산은 해치에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물었다 친구는 개뿔 나한테 술 사주던 호구들이지 그놈들보단 이게 훨씬 낫더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공술에 몸 상할 일도 없고 해치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라면을 끓여 먹고 나란히 누운 해치과 산은 비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산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해치과 같은 게임 앱을 설치했다 산의 제안이 기특해서 벙긋벙긋 웃고 있는 해치은 산이 준규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걸 모른 척했다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고스톱 방에 드디어 재물이 들어왔다 나란히 누워 서로 패를 확인해가며 고스톱을 치는 두 사람은 재물의 게임머니를 손쉽게 벌어들였다 재물이 나가면 다른 재물이 들어왔다 그렇게 탈탈 털리고 방을 나가면서 두 사람에게 욕을 하는 이도 있었으나 해치은 조금도 불쾌한 기색이 아니었다 산이 혼잣말로 욕을 하자 빨리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등급이 두 단계나 올라가고서야 게임을 멈추었다 해치은 눈이 침침하다며 눈을 끔벅거렸다 산아 우리 이러는 거 사기 도박 아니냐? 참 내 이깟 게임머니? 그러네 진짜 돈도 아니고 해치이 껄껄 웃었다 게임 머니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현금화 되는지 산은 절대로 해치에게 얘기해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근데 온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온라인 친구라는 말도 있던데 산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당연하게 쓰는 말인데도 어쩌면 당연하게 쓰는 말이어서 설명하기가 난감했다 혹시 먼 거리라는 뜻인가? 내가 뜰딱이라는 말도 감으로 딱 알았잖냐 맞지? 먼 거리 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뜻은 아니었으나 제대로 알려줄 자신이 없었다 그래 먼 거리에 있으니 친구라도 얼굴 보는 건 쉽지 않겠지 대낮에 툭하면 고수도 빵에 들어오는 할매가 하나 있는데 우리 온라인 친구 먹기로 했다 내가 아이디도 해치은 수첩을 꺼내려다 얼굴이 벌개져서는 도로 집어넣었다 할아버지 시벌어버가 뭔지 알아? 건 또 무슨 욕이냐? 산은 사이벌 러버를 웃기게 발음하는 인터넷의 문화와 온라인 상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도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각종 이모지 사용법과 아이템 선물하는 법을 해치에게 알려주었다 먼 거리 연애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산이 해치에게 파이팅을 애쳤다 해치의 눈이 별빛처럼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북극성처럼 아니 최고의 패를 든 도박꾼처럼 빛났다 산은 사이벌 러버를 웃기게 발음하는 법을 해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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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서울대 할매 그리고 나는 서로 눈치를 봤다 우리 쪽 입구는 에스컬레이터 없는 계단이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지만 땡볕을 조금도 더 쐬고 싶지 않았다 운동삼아 계단으로 올라가자 두 할매가 동시에 나를 봤다 1층 사니 계단 무서운 줄 모르는구만 얼굴은 할맨데 관절은 청춘인갑지 계단이 그늘이래 봤자 여름계단이 겨울계단 되냐 해받은 평지 몇 걸음이 났지 아무렴 입질만큼은 청춘을 찜져먹을 두 할매를 이길 채가는 나에게 없었다 몇 걸음 더 걷고는 말할 기력도 없는지 할매들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더운 숨만 뿜어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심정이었다 한가한 시간을 노리고 나왔는데도 전철에는 앉아있는 사람보다 서있는 사람이 많았다 전철도 덥네 사람이 많아 그런가 1호선이 더워 열차가 오래되어 가지고 열차도 늙으면 기력이 딸리는가 보네 사람처럼 경로 사상도 없어 지옥도 아닌데 이놈의 전철 세상은 할매들은 앉을 자리를 찾으려 두리번거리면서도 입질을 쉬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시선을 피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나는 순이 할매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젊은 것들도 사는 게 피곤하다더라 내 귓속말에 순이 할매는 더 이상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이름이 순이라서 순이 할매는 성정이 악착 같았다 아파트 화단 빈 곳에다 채소를 기르고 시간만 나면 폐지나 공병을 주었다 전기세 아낀다고 세탁기 두고도 손빨래를 했고 오줌만 누웠을 땐 물을 내리지 않아 변기가 늘 뚫었다 서울대 할매가 얼마나 부자되려고 그러냐 이죽거려도 순이 할매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평생 새 살던 순이 할매는 황갑에 20년이 넘은 18평 추공아파트를 샀다 연금도 나오겠다 자리 잡은 자식들도 보태겠거니 대출을 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절없이 영감이 가버리고 자식들은 이른 나이에 병에 퇴직을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순이 할매 혼자 오롯이 짊어지는 짐이 되어버렸다 늙어 새집 구하는 건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상하는 일이어서 순이 할매는 어떻게든 버텨내었다 그런 사정을 서울대 할매도 알고 있지만 순이 할매 얌체짓이 심한 편이다 보니 말이 곱게 나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서울대 근처에 오래 살았대서 이름이 서울대가 된 서울대 할매는 말하는 모양새만큼이나 성격도 걸걸했다 뻔한 형편에 씀씀이까지 화통한 서울대 할매가 순이 할매보다 나는 더 걱정되었다 들리는 소문에는 돈 많은 영감 후처로 살다 주공아파트 한 채 먹고 떨어진 거라고 했다 그 영감이 만수부강하고 있다면 용돈이라도 지어주겠거니 나 편하게 생각하고 말았다 괜한 말이라도 얹었다가 그 입심에 나가 떨어지기 싫었다 나이 들어도 꾸며야 여자라며 서울대 할매는 외출할 땐 눈두덩이에다 노랑파랑 세돌을 칠하고 빨간 매니큐어에 검은 선글라스에 채통머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잘 때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잘도 다 다니는 순이 할매와 서울대 할매는 입성이 그리 다른데도 짝짝꿍이 잘 맞았다 입담을 주고받을 때도 싸움질을 할 때도 둘 다 성정이 불같아서 싸울 때마다 1층 할매인 한정숙 내가 없었다면 셋이서 이렇게 잘 지내지 못했을 게 분명했다 사람들은 우리더러 삼총사라 불렀다 맨 쌈질만 했다는 삼총사라니 나는 좀 억울했다 내 성정은 순하고 차분한데 순이 할매 서울대 할매와 어울려 다녀 오해를 받았다 신도립역에서 이어 손으로 갈아타는 건 몇 번을 해봐도 어려웠다 사람은 왜 그렇게 많고 표지판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서울대 할매가 아니었다면 한참 헤맸을지도 몰랐다 열차문이 열리자마자 순이 할매가 먼저 치고 들어갔다 때리려던 사람들이 순이 할매를 노려봤다 나는 순이 할매가 부끄러웠지만 노약자석 세 자리를 통째 차지한 건 기분 좋았다 우리 셋은 나란히 앉아 서로를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소녀적으로 돌아간 기분까지 들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삼총사에게 훅 불어왔다 세상 천국일세 집에서는 선풍기도 일단으로만 트는 순이 할매에겐 천국 같을 수밖에 말은 안 하지만 서울대 할매 표정도 만만찮았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지 이번 여름엔 에어컨 한 번을 안 틀었다고 했다 나 역시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라 에어컨을 틀고 싶을 때도 웬만하면 찬물 샤워를 했다 이번 해 폭염은 유난스러웠다 없이 사는 노인들은 더위를 피하려 우체국이나 마트에서 어슬렁거리곤 했다 그마저도 우체국은 눈치가 보였고 마트는 앉을 곳이 마땅찮았다 노인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지하철 피서 이야기가 나왔다 자리 차지하기 쉽고 눈치 주는 사람 없고 더구나 우리 같은 노인들에겐 공짜였다 죽을 날 받아 놓은 것처럼 늘어져 있던 삼총사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나는 1호선 총점까지 갔다 오자고 했다 그 정도면 한낮 더위는 날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다 서울대 할매는 순환하는 2호선을 타자고 했다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기왕 날 잡은 거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방법이라 했다 시원한 데 있으면 입맛이 돌 텐데 배고파서 버텨 질라나? 순이 할매가 초를 치자 서울대 할매의 눈이 가늘어졌다 중간에 밥을 먹으면 되잖아 둘이 또 싸울까 봐 나는 급하게 끼어들었다 두 할매의 눈빛이 여름날 태양처럼 이글이글 타올랐다 지하철에서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잖아 도시락 먹지 말란 법은 없지 서울대 할매가 운을 띄우자 우리 같은 노인네들 당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아무렴 순이 할매가 장단을 맞췄다 도시락 말고 잠깐 내려 운도 장단도 안 맞아 사 먹자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도시락을 뭐 싸갈지 의논하고 옷도 받쳐 입자며 낄낄대고 우리는 소풍을 준비하는 것처럼 들떠다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바깥을 향했다 한강 철교 위였다 우리 삼총사도 같이 몸을 돌려 강을 구경했다 한강이 참 커 물놀이하고 놀던 시절이 그립네 빨돋아 개울에서 빤스만 입고 물놀이하다 우리 아프지한테 걸려가지고는 옛날 이야기에 신이 날 만큼 삼총사 목소리가 높아졌다 거 노인네들 어지간히 시끄럽네 나만 들었나 싶어 두 할매를 살펴보았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두 할매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우리한테는 소풍인데 우리한테만 소풍이었다 나는 두 할매한테 손짓으로 목소리를 낮추라 일렀다 젊은 사람들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늙어도 사람 대접하는 법이었다 돈 몇 푼이라도 뜯어가려고 집을 팔아라 수시로 체근하는 자식밖에 없는 순이 할매도 그런 자식조차 없는 서울대 할매도 내 이런 말을 질색했다 자식한테 용돈받아 사는 사람이나 눈치 보고 살라며 내게 퉁발이를 줬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눈치까지 보고는 못 산다고도 했다 나는 두 할매들과 일행 아닌 척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은 할배가 정신 놓고 쳐다보고 있는 쪽으로 나는 다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엔 젊은 여자가 겨자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미친 영감탱이가 어디 딸같은 아니 손녀같은 여자를 내 자식 내 손주를 생각하니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늙으면 죽어야 해 나이 먹고 할 일 없으니 젊은 여자나 훑고 말이야 막상 할배를 쳐다볼 용기는 없어 나는 두 할매를 보며 말했다 뭔 소리여 누구 얘기여 두리번거리던 할매들은 내 고개짓에 금세 범인을 찾아냈다 썩은 동태 눈깔에 백이나 할라나 눈깔만 썩은 게 아니라 정신머리까지 썩었으니 먼 길 동행하실 사자님이 곧 찾아오시겠네 그제야 눈치챈 젊은 여자가 경멸어린 눈빛으로 할배를 쳐다본 후 자리를 옮겼다 아쉬운 입맛을 다시며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린 할배 얼굴에는 비웃음이 서려있었다 저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잡혀가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가만 어디 신고할 전화번호가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말 몰라 확 눈꾸녕을 쑤셔버리지 뭐 감빵은 서울대 할매가 먼저 가겠는데 학교 가면 밥 줘 재워줘 생활비 안 들어 세상 좋지 뭘 서울대 할매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서자 할배는 헛기침을 하며 노약자석을 벗어나 출입문 앞에 바싹 다가섰다 어라? 눈꾸녕 쑤셔질까 무섭다고 똥꾸녕을 대주네 눈꾸녕 쑤시려는 년이 똥꾸녕은 못 쑤실까 서울대 할매가 두 손에 깍지를 낀 후 검지를 지켜올리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다 왔다 때마침 출입문이 열렸고 할배는 도망치듯 열차에서 빠져 나갔다 전철이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신도림을 지나쳐 갔다 수많은 사람이 타고 내렸지만 우리 삼총사처럼 계속 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남은 날이 많지 않을 노인들에겐 이렇듯 시간이 남아 돌았다 좀 출출하지 않아? 말이 많으니 배도 빨리 꺼지나 보네 입장단 주고받느라 바쁜 두 할매 대신 내가 먼저 가방을 뒤적여 참외를 꺼냈다 후식 먼저 먹으려고? 1층 할매는 서양식 좋아하잖아 두 할매가 또다시 장단을 맞추는 사이 나는 슬그머니 참외가 든 통을 김치볶음밥이 든 통으로 바꿨다 출출할 땐 역시 밥이었다 두 할매도 도시락을 꺼냈다 늘 먹던 밥의 밑반찬이었지만 상도 없이 무릎 위에 그릇을 놓고 먹었지만 소풍 도시락처럼 꿀맛이었다 아우 냄새 뭐하는 거야? 미쳤나 봐 삼총사는 말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를 향해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의 시선 뿐만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가 수도 없이 우리를 찍고 있었다 뭐 어쩌라고 치킨 피자 들고 타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별 순이 할매가 먼저 운을 띄웠다 노인들한테도 지하철 요금 받아야 돼 젊은 사람 중 하나가 삼총사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늙으면 지하철 꽁짜라고 제일 좋아할 것들이 엠병 서울대 할매가 장단을 마쳤다 그래도 식사는 좀 심하죠 이번엔 다른 젊은이가 삼총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대답이 궁색해진 두 할매가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취임새를 넣을 차례였다 미안해요 배가 고파서 그만 내 이성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했다 노인네들이 밥 굶어 정신이라도 잃으면 그렇게 황천길이라도 가면 책임질 거요? 송장은 치워보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요? 내 감정은 이렇게 말해버렸고 두 할매는 놀랐는지 눈이 희둥그레졌다가 이내 기득거렸다 열차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안내방송에 우리 삼총사는 일제히 얼굴이 굳어버렸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쾌적하고만 뭘? 순이 할매가 운을 띄웠다 얼마나 쾌적한지 여기서 여름내 살고 싶네 서울대 할매가 장단을 맞췄다 쾌적한 데서 먹고 죽은 귀신 때깔 구경 좀 시켜주자 나는 남은 밥을 입에 쑤셔 넣으며 추임새를 넣었다 우리 삼총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 동시에 웃음보를 터뜨렸다